징고벨스 징고벨스 징고 all the way Oh what fun it is to ride in a one heart soup and sleigh 징고벨스 징고벨스 징고 all the way Oh what fun it is to ride in a one heart soup and sleigh 익산에서 왔습니다 익산이요? 한국의 경험에서 통과하실 수 있답니다 아 너무 재밌어요 유튜브에서 보는 것보다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이렇게 북적북적하고 너무 좋아요 너무 즐겁고 혹시 어디서 오셨어요? 사나서 왔어요 혹시 오늘도 지금 이거 구매하신 거세요? 경매장의 장점이나 이런 거 하는 것들 아십니까? 장점 좋은 물건 싸게 샀을 수 있다는 거 하나 그것 때문에 오는 거고 오늘 얼마나 구입하셨어요? 10만원이요 10만원? 그게 어느 정도 되죠 10만원이요? 물건이 지금 4개인가? 뭐 구매하셨어요? 저 LED 등 나오고 골프채 세트하고 또 저기 애들 장난감 나물빙도 그거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샀어요 오늘 처음 오신 거세요? 두 번째요 오시는 이유 중에 하나요? 뭐 필요한 거 있어서 걸어왔는데 아직은 나온 게 없네 그래서 밥 먹으러 왔습니다 언제 언제 와야 처음 오신 거세요? 아 세븐은 와야 살 거 같은데 세븐은 와야 원하는 거세요? 동두천에서 왔어요 오늘 뭐 구매하셨어요? 뭐 이런 봉 같은 거 커피 커피 가는 거 있잖아요 오늘 처음 오신 거세요? 아니요 오늘 세븐이 왔어요 그러면 여기 오실 분들한테 팁 하나 드리잖아요 여러 군데 인터넷 사이트 많이 봤는데 여기가서도 제일 경매하게 있었고 가격도 좀 낮게 나오고 좋더라고요 여러 가지 거 저렴한 것도 많이 있고 옛날 물건 잊혀져 갔던 그런 벌떡품 같은 게 많이 있으니까 사장님도 되게 열심히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거 같아서 추천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다가 경매장 만물 경매장을 알고 여기를 거기에 자주 오게 됐습니다 여러 사람한테 많이 광고를 했고요 뭐 좋은 물건 싸게 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안 쓰는 물건을 대팔 수도 있고 필요한 사람한테는 굉장히 이게 도움이 되죠 진짜 내가 필요 없는 게 남한테는 필요하니까 경매에 참가해서 좋겠습니다 얼마인가요? 얼마죠? 2만 원인가 2만 5천 원인가 하여튼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만족합니다 경매사님에게 응원 한 마디 그 연세가 좀 있으신 거 같은데 건강하시고요 너무 흥미로운 거 같아요 저도 처음 왔는데 친구로 따라서 번창하시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렴하게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추운데 식사 잘 챙기시고 이수구로 인해서 여러 사람한테 좋은 일 하시니까 건강하시다고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경매하시는 동안 무례하게 쉬는 시간도 없이 하시는데요 되게 감사하고요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 경매사님 항상 건강하시고 잘 챙기시고 쉬는 시간도 꼭 가지셔서 오래오래 저희가 같이 경매 볼 수 있게끔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 이천에서 온 저 돼지방물관의 저 박이사라입니다 여기 와보니까 참 별것도 참 이것저것도 많이 나오시고 참 사람들도 많이 오시고 참 물건도 싸고 내가 필요한 거 뭐 문제든지 이렇게 나 찾아줘서 경매 무슨 싸가니까 재미도 좋고 또 여기 와서 보니까 사장님 사원님도 직원들도 너무 좋으시고 또 이렇게 매주 토요일마다 와서 이렇게 경품치조도 하고 가니까 기분도 너무 좋고 예 마음 스트레스도 많이 들고 즐겁게 놀다 가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올해도 여러분의 성원과 동력 속에 독개미동 회장이 많이 성장했습니다 새해에도 여러분들하고 또 좋은 마음으로 깊은 마음으로 여러분 또 만날 거고요 올해 연말에 건강하고 즐거운 연말 되시고요 새해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자 사랑하고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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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마 변하고 들어야 되냐? 밥 먹어야지 무기가 못 만지겠네 하나집 자는 차고 있어 여기 땅바닥에 놓고 놀아버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